안녕하세요. 전미아입니다. 이거 이쁜 호피가 한 점이 있는데 보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문이가 참 아름답게 잘 나왔죠. 문이 또 좋은 호피 한 점 보여 드릴께요 진짜 무늬가 너무 아름답게 잘 나왔죠? 아주 이쁘네요 양쪽 다 그냥 호화 찬란하게 무늬가 잘 나왔고 너무 아름답고 좋네요 아이고 무거워서 갖고 놀도 못하겠네 너무 아름답게 잘 나왔어요 너무 아름답게 잘 나왔어요 너무 아름답게 잘 나왔어요 아이고 아 아 판매도 잘 어울리고 단백질로 가득 구멍을 썰어 판매도 잘 어울리고 판매도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판매도 잘 어울려서 판매도 잘 어울리고 판매도 잘 어울리고 판매도 잘 어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쁜 아기 포도색입니다. 제가 또 이쁜 호피를 한 장을 또 봤네요. 호피를 이렇게 다 빛깔이 예쁜가봐요.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제 유튜브를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